. 오른쪽부터 우리애들 다 어딨어 왜 둘밖에 안보여 뭐하다가 이제 오냐 비비안은 어디갔어 벽보고 반성중이야 음 인첸터 메일 저게 레시피죠 여기 왠지 리치가 나올거같은 그런곳이야 칸각스같은 각스링이 필요하다 화염저항벨트 화염저항벨트 괜찮아괜찮아 어 바닥에서 깔아놓은거 보죠 어 불 깔았어 바닥에 야 여기 진짜 리치빛인데 왜 피디 피디와 피디 근데 리치들이 좋은 아이템을 많이 주죠 두 마리가 있나 반 뚜껑 열면 시작인가 밟지마라 화저벨트 이몰레이트링 어 화염저항을 영구적으로 올려주네 주인공을 육을 올려주네 화저가 영구적으로 올랐어요 주인공이 화염저항벨트 캐릭터 상태를 살펴볼게요 디테일한 캐릭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별품용 고맙습니다 아 샤드가 더 필요해 이걸 열려면 더 열려면 더 주워갖고 와라 이거군 그니까 이 던전은 맨 나중에 오란 얘기에요 여기 샤드를 다 구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하고 왼쪽도 일단 한꺼번에 와야겠네 어 어 이거 법사 필요하다 아름다워 액티베이트 여긴 다 구하고 오는걸로 위치는 딱인지 아니까 어딘지 여기 잖아요 느낌뼈 딱 있는 곳 언락 파이날 도어 어 여기가 마지막 문이구나 먼저 다 구해야 돼 이건 뭐지 뭐지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대화 좀 도끼 들고 있는 겁니까 전사 같기도 하고 소개 좀 해봐 뭐 깜짝이야 하 그치 남몰 그치 нуть courage to go to the west side there used to star stuff there damskin wasn't overrun like five does that I could my wedding book there wouldn't stand the sight at the prince I couldn't fall to hide a or I'm a dude stupid dog to me What of me knew I stayed home to my family 뭐야 얘 뭘 찾으 파라 온 거야 see you then I have a serious question for you, Iron Lady. I can hardly wait. In Imperial Court, if someone uses the wrong fork at dinner, is that worse than death or just social suicide? It's not true. 전화를 보면 알겠지. The gate is almost in the end. I make the mark. My dear, anyone who has ever so... 아우 저쪽도 그 위에 있는 거지 에이 참 죽기 힘들게 해놨어 한번 올라가 보자 주술 수 있나 샤드 필요하니까 어차피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여덟 개를 더 주워야지 모든 문을 열 수 있어 저 위에도 샤드가 하나 여긴 날아다니면 금방 깨야겠다 진짜 날아다니지 못해서 샤드 여덟 개 어 이 게임이 왜 89점이 나온지 아냐 너? 이래서 90점을 못 넘긴게 아니라 한 20곳이 리뷰를 했는데 두곳 빼고 다 95점 이상을 줬어 근데 두곳이 50점인가 70점을 줘가지고 그래서 내려간거야 니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말고 걔넨 뭐 안티겠지 뭐 리뷰 사이트들이라는게 뭐 다 주관적인 거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하는 플레이 때문에 89점을 못 넘긴게 아니야 90점을 못 넘긴게 아니라 요즘 이 그 IGN이 항상 요즘 까이는게 돈받고 지랄한다고 그래서 IGN이 많이 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리뷰 사이트도 믿을게 못되는거야 아 이 퍼츠거리하고 막 그러니까 쪼렛들 같은데? 아 쪼렛들에 내가 뭐 굳이 안해도 애들이 다 죽이니 아이 다 했는데 저 법사새끼가 아 가니까 죽어 이씨 여기가 끝인가? 더이상 못 올라가 아 바람때문에 못간다 더이상 갈수가 없네 올라가고싶어도 못가 아 갑자기 왠 바람이 걷지도 못하게 아 아 근데 아는 분 중에 중국어 되게 잘하는 분이 있는데 진짜 원어민처럼 중국어도 종류가 두가지잖아요 국경언가 하고 뭐 광동어 그 두개를 다 마스터 하신 분이 계셔 그 두개 다 하기가 되게 힘들다며 나보다 한살 많은 분인데 그분한테 중국어판 이거 해가지고 번역 좀 해달라 그럴까? 진짜? 왜? 이거 안 내려가지지? 이거 왜이래? 어 국에 다하기가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 진짜 중국인들도 못하는 아 아 어 여기 하이나 더럽게 맞네 마이닝 캠프 마이닝 캠프 여기 진짜 어둡게 해놨네 와 와 완전 치륵이다 치륵 와 암풀 이렇게 표현하기가 진짜 힘든데 오오 아우 다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야 니네 그렇게 하면 떨어져 사다리 타고 가라 사다리 타고 사다리 타고 또 바깥으로 나가네 사다리 타고 가라 뭐야 이거 여기 어디야 또 오 여긴 어디에 이 위를 올라가야 되네 여기 아까 한번 왔던데인데 여기서 상자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 진짜 맥거지같이 만들어놨네 이게 바로 윈데 지금 저 상자도 못먹고 뺑 돌아가게 해놨나 그러게 Madame Vivienne official mage to the imperial court however shall I recover from your condemnation to you my dear 근데 여기서 내려가면 감이 안잡히는데 일단 일찍으로 넘어가서 어 조심해 그냥 걸어가자 걸어간다 하하 여기인듯 하나는 여기 있는 것 같애 일단 랜드마크는 다 찍었어 그리고 샷도 더 찍어놓고 또 여기 올라가려면 위에서 타고 내려와야 되겠네 저 산 꼭대기 하나 위에서 타고 내려와야 되겠네 하나는 아래에 있겠지 풀숲 같은데 아니다 여기있다 오 아까 눈에 밟히던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가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먹지 그 상자 분명히 좋은게 들었을 것 같아 너무 찜찜해 요 위에도 하나 있고 요 위에 여긴 올라갈만 한데 그렇지 그렇지 샤드 찾는게 완전 1위네 아직 5개 남은 것 같은데 다시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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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대기다. 다리를 만들 수 있군. 미스테리어스 북. 12개. 이제 한 개. 어디쯤이지? 여기가. 아래, 아래 같기도 하고, 아래 있네. 아래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어? 우리 큰일 난듯.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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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히야!